전두현 씨가 사귀자 라면 사귀겠다. 저는 안 사귀죠. 왜 왜 왜. 싫어서 안 사귀는 게 아니라. 사귀고 싶구나. 이유를 들어보자고.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제 스타일은 그냥 아니에요. 그럼 혜리 너의 이상형은 뭐야. 이상형. 왜 꼬집어. 왜 꼬집어. 여자친구예요. 박기일 씨가 정말 솔직하게 이날 술자리에서 여자친구의 얘기를 거백했습니다. 혜일이 커플링이거든요. 안 빼. 촬영할 때 빼고는 항상 끼고 있어. 그냥 빼고 있으면 잊어버릴까 봐.